제20대 대통령 선거 국가혁명당 후보 허경영 중앙선거대책본부의 박준홍 상의미장은 중앙선거대책본부의 각 부서 핵심 간부 임명장 수여 및 봉사자 임명장을 여의도 극동 VIP 빌딩에서 열었습니다. 박준홍 상의미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 씨의 아들이자 전 대한축구협회 38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날 박준홍 상의미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축하 플랜카드와 류경수 여사 추모제에 매년 빠짐없이 참가하는 허경영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국가혁명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상의미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박정희 대통령 제사를 모시던 저를 격려해주고 시원해주고 항상 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위협을 개성하자는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격려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가서 무엇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분에게 한 보답이 아니겠느냐 해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후보들 그리고 출마하는 후보들이 경제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해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한 후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희망이 있겠느냐 그리고 왜 비위가 그렇게 많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비위가 하나 터지고 자고 일어나면 한 사람 자살하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실 누가 사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국민들에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허경영 후보께서 여러가지 국민들이 솔깃한 공약을 내놓고 뭐 이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저는 허경영 후보께서 이 내근 공약이 다른 여타 후보들한테 영향을 줘서 그 후보들도 자기네들 공약을 내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허경영 후보의 공약은 현재 다른 여타 후보들의 공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어려워졌고 어느 후보와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자고 일어나면 비리가 하나 터지고 자고 일어나면 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북한은 아직도 미사일체를 발사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국가혁명당의 시작점이 1월 14일 오늘로써 시작되었다는 말을 끝으로 교부식을 마쳤습니다.